오케이! 가자! 종료하세요! Let's go! 거기가서 먹는 라면도 맛있겠지. 라면, 생라면이랑 스프를 그냥 내 뱃속에 넣으면 돼. 왜냐면 내 배가 끓일 거거든. 왜냐면 내 배가 끓일 거거든. 아, 근데 그렇게 심하지 않지 않을까? 아, 진짜 그렇게 심해. 나도, 나도 처음에 정훈이 형이 나 데려갈 때 에이, 뭐 멀미해봐야. 와, 속이 뜨거워. 와. 에이, 근데 오늘은 그렇게 파도 많이 없을 것 같아. 오늘은 파도 좀 잔잔해. 기가 막힌 게 나는 진짜 형 아직까지도 가장 맛있게 먹은 애가 통통배 같은 거 위에서 먹었던 우럭회를 가장 맛있게 지금 먹었고. 그럼 멀미가 없어? 아니, 그때 멀미 안 했어. 멀미 안 했고. 그러면 진짜 맛있어. 라면도, 주꾸미라면 제일 맛있었고. 배 위에서 먹는 거는 무조건 네 인생 1번은 될 거야. 아, 그래요? 근데 못 먹고 왔지, 아예. 어.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걸 견디고 먹었으면 네 인생 1번이야, 내가 볼 때. 오늘 제발, 제발 그 감사함을 느끼고 싶다. 조업배 전지훈련. 라빅 전지훈련이야. 왜 선생님 훈련을 제자만 보냅니까? 조업배. 오늘 전지훈련이라 생각하고 가서 배 다 먹고 와. 바다 다 먹고 와. 네, 오늘은 잘 먹고 올 거야. 전지훈련, 전지훈련.